38세계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동반자이신 손명순 여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인천연수갑 정승현 후보가 자신의 저서를 보도한 민중의 소리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입틀막 정권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조차 언론을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일본을 활용하여 극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충남의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공주의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왕조의 무능이라고 신원식 장관은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게 친일이 아니면 뭡니까? 굴종입니까? 연수갑 국민의힘 후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멋져 보이는 공천을 준다면서 친일 에이스 공천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중요 범죄 수사 대상자를 해외에 도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며 출국 금지까지 이뤄진 사람을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며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증거인멸하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출국 금지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보도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열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외무부와 법무부가 모두 공범 카르텔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범입니다. 함께 출국 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참고로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